9월 1일 만만한 뉴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17개 시도광역문화재단과 함께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비대면 환경에서의 새로운 예술활동을 위해 전국 2,700여 명의 예술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예술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변화를 모색하던 예술가의 창작활동은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빠르게 전환점을 막고 있음에 따라 예술계가 특유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디지털 정책 사업의 일환입니다. 먼저 그간 공연예술 생중계에 머물던 온라인 예술활동 지원 범위를 기초예술 전 분야로 확장합니다. 아울러 기존 현장 관객에 더해 온라인상의 잠재관객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해 적극적인 신규 관객 개발을 지원한과 동시에 온라인 환경에 적합한 수익 창출 모델 발굴 등 지속적인 예술 창작활동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데요. 이번 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예술활동은 참여 예술가 소유의 온라인 매체를 통해 공개돼 창작자와 향유자 간 직접 소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콘텐츠를 공유하기 위해 올해 12월 개통할 통합 플랫폼에도 함께 등록할 예정입니다. 또한 앞으로의 지속적인 온라인 예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작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17개의 시도광역문화재단이 참여해 자율적으로 지역특성 맞춤형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가격리 중인 활동지원수급 장애인에 대해 24시간 활동급여를 제공하는 등 긴급 돌봄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또한 노인과 아동 등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데요.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의 재확산과 관련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돌봄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장애인 이용시설 긴급 돌봄을 유지하고 복지관 휴관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긴급활동급여를 제공하는데요. 특히 자가격리 중인 활동지원수급 장애인을 돌보는 경우 원래 급여량과 무관하게 24시간 활동급여를 제공하며 한시적으로 가족에 의한 돌봄도 그대를 제공합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되 시군구 자체 판단에 따라 확진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곳에서는 간접 서비스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웹피아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 시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